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은 12,970원 자리 상단에서 돈가로 마감을 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만약에 12,970원 자리를 깨트려도 괜찮은데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강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테마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정확한 대응법과 추천 종목까지 싹 다 말씀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했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당일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정말 큰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어요 오전에는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과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며 티라유텍이 2차 전지 특화 패키지 공개 소식 때문에 상한가에 갔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K배터리 뒤에는 탄탄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운영이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2차 전지 공정이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K배터리의 공장 운영 노하우를 국제적 기준으로 개발을 해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티라유텍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좀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테크니컬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티라유텍이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은 12,970원 자리 상단에서 종가를 마감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만약에 12,970원 자리를 깨트려도 괜찮은데 12,700원 자리까지는 지켜야 돼요 이 박스권 내에서만 종가를 마감을 해준다면 굉장히 나은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12,970원 이 자리 상단에서 마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종목은 12,700원과 12,970원 이 자리를 핵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12,970원 혹은 12,700원 자리 상단에서 종가를 마감이 됐을 때 매집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13,950원 자리까지 돌파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탄력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거예요 1차적으로 14,700원 자리 그리고 15,400원까지는 한 번에 열리게 되는 그런 라인이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상단에 있는 매몰대로 웬만한 건 다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조금 급상승 굉장히 좀 탄력적인 급상승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매집이 진행이 됐었고요 거래량이 강한 유입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종목이 14,700원이 시세 분출을 위한 핵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정말 큰 시세를 추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전에 상승폭이 전혀 나오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굉장히 좀 저평가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큰 시세가 분출이 된 이후에 2만 1천원 자리까지도 돌파가 나온다면 전체적인 틀의 중간값을 돌파해 낸 것이기 때문에 상장을 했을 때 당시에 고가가 형성이 됐었던 3만 1천원 자리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현실적으로 기간적인 부분이 당연히 소요가 될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충분하게 큰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궁략지 꼭 체크를 하시고요 돌파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 이 가격적인 부분 꼭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티라유템 오늘 스마트 팩토리의 대장주에 자리 잡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자 이런 대장 종목이 당연히 선두로 치고 가면 후발 종목들이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후발 종목 아직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안 된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기사 하나 체크해 드리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유일로보틱스가 최근에 베트남의 로봇을 총 100대를 수출을 했다라는 그런 쾌거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지금 현재 베트남의 공장 자동화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필요한 로봇 YTX-700S를 오는 4월까지 추가로 50개를 설치를 하고 총 100대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자 이러한 내용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를 부각이 되면서 현재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당일 테크니컬 분석으로 32,700원 자리까지 매물대 소화가 이뤄냈습니다 자 이전에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차익실험 매물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당일 지켜줘야 되는 간격은 34,450원입니다 이 종목도 최소한 29,900원 자리까지는 깨트리면 안 돼요 이 박스권 내에서는 종가로 마감이 최소한으로는 돼야 되고요 34,450원 자리에서 오늘 종가로 마감이 되면 빠른 실내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세 분출을 위한 핵심적인 가격은 32,700원 자리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하고 나서 34,200원 자리를 돌파할 때 안착을 하고 나서 돌파할 때는 이전에 전고점까지 한 번에 돌파하고 굉장히 큰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신고가까지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유일로보틱스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총이 2,300억밖에 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과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AI까지도 다 겹쳐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큰 시세가 분출될 수 있고 100%, 200%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충분히 끝까지 대응 한번 해보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급등 종목과 정확한 대응법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저희가 잡아드리면서 서포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좋은 수익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